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추후 96년경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권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권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최후의 승리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의 승리요 궁극적인 승리는 환란 후에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권한을 받은 후에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총제목은 그리스의 강림 그리스의 제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칠대지로 나누면 서론과 본론을 빼고 일곱교회 일곱인 일곱나팔 사탄왕국에 대한 일곱이상 일곱대접 일곱대심판 일곱승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대지마다 7자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중에 제7장은 14만4천의 구속받은 자의 숫자를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11장은 42개월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했고 20장은 사탄의 결박을 기록했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한 절 요절을 딱 뽑으라 하면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 일곱 천사가 나파를 불매 셋째 화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때 열린 성전 안에는 무엇이 보였나요? 했는데 문제를 보면 언약괴 일곱 초대 천사들인데 정답은 1번 언약괴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2번 해를 잃고 열두 멸루관을 쓴 여자를 해치려 했으나 해치지 못한 괴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황색용, 검은용, 붉은용 이래 나오는데 정답은 3번 붉은용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3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번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3번 생명책에 농명됐다가 제명된 자 이랬는데 정답은 2번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경비하지 않는 자들이죠 4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준 표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1. 사람 이름의 수 666, 짐승 이름의 666, 귀신 이름의 666 했는데 정답은 짐승 이름의 수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번 짐승에게 경비하는 자, 이 선행을 많이 한 자, 3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 이랬는데 정답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자라고 했습니다 6번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은 무슨 권한을 받게 되나요? 했는데 1. 추위와 더위, 2. 불과 유황, 3. 가난과 질병 이랬는데 정답은 2번 불과 유황의 불못에 들어가는 권한을 받는다 했습니다 7번, 첫째 대접 재앙에서 불신자들은 무슨 벌을 받게 되나요? 대접, 7대접이 있는데요 첫째 대접의 재앙은 1. 나라가 누워진다 2. 모든 생물에 죽는다 3번 독한 헌데다 했는데 정답은 3번 독한 헌데의 질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번, 넷째 대접 재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1. 물 근원이 피가 된다 2. 전쟁이 일어난다 3.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 4. 해가 불로 변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9번, 셋째 대접 재앙은 물이 피가 되므로 그들은 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1. 피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2. 물이 없었으므로 3.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했는데 정답은 3번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순조들이 많이 생겼데 그 죄값으로 물이 피가 되어서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고 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번, 17장에는 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했는데요 1번 큰음료, 2번 붉은용, 3번 짐승인데 정답은 1번 큰음료가 받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11번,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성도들의 열심, 성도들의 기도, 3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랬는데 정답은 3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늘 일치해서 바른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12번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입은 옷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1. 하나님의 사랑, 2. 흰 세마포, 3. 하나님의 말씀 이랬는데 옷의 이름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3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했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자, 2번 헌금을 많이 한 자, 3번 순교자와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랬는데 정답은 3번 예수를 위하여 죽다가 순교한 사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몇 년 동안 왕로로 탄하뇨 1번 천년, 2번 오천년, 3번 영원히 했는데 정답은 1번 천년이 되겠습니다 15번, 힘보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1. 심판책, 2. 생명책, 3번 율법책이 있는데 기준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16번, 생명수를 마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1번, 공로자, 2번 선행자, 3번 이기는 자, 정답은 3번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번,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했는데요 1. 모태신앙이 없는 사람, 헌금을 적게 한 사람, 3번 거짓말하는 사람 이랬는데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3번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데 우리는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지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안 될 것입니다 18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요 1. 더하면 죄양을 더하고 제하면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린다 2. 더하면 지식을 더하고 제하면 재앙을 제하여 버린다 3. 더하면 복을 더하고 제하면 환란을 제하여 버린다 정답은 1번,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신통한 게시를 받았다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지향을 그에게 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성에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틀렸다 해서 만약에 그 말을 삭제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한 게시록 후반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온 용은 무엇입니까? 붉은 용은 마귀, 사탄, 예빔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용기가 좋고 용이 좋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용이 사탄을 가리키고 예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유혹하여 동산에서 추방되게 만든 예빔을 가리킨다 그 다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666은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의 이름이다 또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낼 때는 그게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 합하면 예를 들어 보면 네로라는 이름을 글자를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던 강대국들로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갯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산륙의 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산인데요 이것은 악령받은 임금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멸명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상승부와 은행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도덕을 타락시키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숭조자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도 안 되고 아무리 국가가 권력이 세다고 해도 세계가 단일정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로 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종말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말이 오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대루살렘 성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이거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요 가장 값진 보석으로 장식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성교회 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게시록을 퀴즈로 풀어보았는데 게시록은 어려운 책이고 또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퀴즈를 앞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게시록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이 마지막 한때에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을 통하여 또한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듣고 읽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 미야마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물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천성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